다 썼어? 이 실험이 뜻하는 바가 뭐라고? 어 너 말해봐. 글쎄 잘. 글쎄 잘은. 저기 N이랑 S가 가리키는 방향이 뭐야? N은 동서남북 중 어느 쪽이지? N? 남쪽? N이 남쪽이야? 그럼 S는? 서쪽? 이거 바보야 뭐야? N이 남쪽이고 S가 서쪽이면 E는 이쪽이냐? 학교에서 N이 완전 바보 취급이야. 내가 쪽팔려서 학교랑 같이 다닐 수가 없어요. 아, 잠깐만. 얘 지금 어디 갔어? 옛날 아이사키 코치 생일이라고 친구들 다 모인다고. 코치 생일은 무슨 정신 못 차리고 자식이. 아, 얘 진짜 어떻게 하면 좋니? 얘 2학년 반에 넣는데도 못 따라가면 1학년 반으로 더 낮춰야 되나? 1년 재수 생각하고 2학년 반에 넣은 건데 아무리 아이사키를 했다 그래도 이 자식은 기초가 없어도 너무 없으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수준 맞추려면 초등학교에 넣어야 돼. 넌 시끄럽고. 뭐 이곳에 있다며? 있어. 있어 봤자 보나마나 꼴찌지 뭐. 안 되겠다. 이 자식 오늘부터 내가 아주 조져야. 조지는 게 문제야. 애가 공부에 기초가 없는데. 기초부터 다 깨 조지면 되지. 저도 조지는데 일관이 있긴 한데 공부 기초라는 게 조져서만 되는 건 아니죠. 아니 얘 기초를 어떻게 잡아주지?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가회나 학원을 보낼 수도 없고. 알았고. 다음 와서 대책회의 좀 하자. 뭐? 처남도 대책회의 한다고? 무슨 대책회의? 알았어. 우리끼리 하자. 네 그러죠. 자 그럼 시작해보지. 자 시작. 정석이 저는 공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내 의견부터 먼저 말할게. 앞으로 식구들이 각자 한 과목씩 정해서 이 자식을 담당하도록 하자. 어때? 네. 좋은 생각이지? 그래서 과목 담당자가 날마다 진도대로 핵심 내용을 그날 자기 전까지 달달 외우게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한두 달만 하면 엄청 효과 볼 거야. 어때? 담당을 두는 건 좋은데 기초가 부족한 애한테 무조건 달달 외우기만 하는 건 좀 그렇고요. 한 두어 달은 공부의 흥미를 붙이도록 이해력을 키우는 기관으로 삼았습니다. 이해력은 무슨. 공부를 딱 다 잡아서 무조건 외워야 돼. 특히 우리나라 교육은 암기만 잘해도 8, 90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데. 요새 우리나라 공부도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또 암기 위주는 공부의 흥미를 금방 잃게 만들어요. 이해력을 먼저 길러야. 이해력 같은 소리야 한다. 재소한다 치고 딱 1년이야. 시간이 없다고. 이해력이 뭔지 이해하다 1년 가겠다. 무조건 외우는 게 답이라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억지로는 안 외워져요. 이해를 해야 외워지지. 왜 안 외워져? 태정 선생 문단서 이게 뭐 이해를 해서 외우는 건가? 그냥 외워지는 거지. 모든 공부가 다 그런 식은 아니죠. 이해를 해야. 그래 더 말할 것도 없어. 그냥 계상이 말대로 해. 계상이가 공부에 대해서야 알아도 당신보다 100배는 잘 알지.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천함이 나보다 100배는 더 잘 알아? 당신 무슨 근거로 그따위로 말하는 건데? 계상이 애는 수능 전국 200등 한 애야. 당신은 공부도 잘 못했으면서. 수능 전수 도는 그 사람 말이 무조건 맞는 거야? 뭐 공부에 대해서야 뭐. 누나 공부 잘했다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 그리고 참고로 난 200등이 아니고 172등이었어. 농담이고요. 어우 진짜. 172등은 농담 아니고 맞고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공부는 이해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계상이 말대로 해 그냥. 그래 공부에 신 동생 부서 좋겠네. 그럼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난 인터넷 고도리나 치고 있을 테니까. 어디 그놈의 이해력 위주의 교육방식 얼마나 대단한지 보자. 아우 왜 저래? 교상이 말이 맞아서 맞대는 건데? 이 여자는 뭐 말만 하면 처남 말이 다 맞대. 처남이 똥 먹고 된장이라고 그러면 그거 나보고 먹으라고 그럴 사람이네 진짜.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더럽게 하냐? 어디 그 교육방식대로 잘해 보라고. 어 왔냐? 너 나 좀 잠깐 볼래? 등차수열이란 건 등, 갔다, 뭐가? 차, 차이. 각 숫자의 차이 말이야. 복잡하게 써놨지만 원리는 그거야. 쉽지? 예 뭐. 신미양요, 병인양요. 양요가 뭐게? 양. 서양 말이야 서양. 서양 사람들이 요. 소요를 일으켰단 말이지. 시끄럽게 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게 1871년, 1866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였을까? 영어 단어도 원리를 알고 외우면 좀 쉬워. 에그리컬처. 뭘까? 어려워 보이는데 나눠보면 쉬워. 에그리는 땅이란 뜻이거든? 컬처는 들어봤지. 문화. 원래는 경작하단 뜻이야. 땅을 경작하니까 뭐지? 농업이잖아. 에그리컬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게 들어가 있는 다른 단어도 외우고 있겠지. 아이고. 다 풀어줘. 아, 수학은 어려워. 기분도 그런데 김주현 물이나 한 번 써줘? 수월 문제 하나 풀려고 그랬던데. 발전 축하해요 선배님. 까불지 마라. 근데 풀다 말았어? 거기다 풀었던데. 까불지 말라고. 거기에 씨. 아, 뭐가? 쉬는 거야. 정신없게. 돌아다니지 좀 마. 뭐가? 쉬는 시간이잖아. 쉬는 시간이면 좀 안 돌아다니면 안 돼? 그래. 너희들한테 기대한 내가 잘못이죠. 나왔어. 너무 잘했어. 근데 수학 쪽지 시험 봤는데 뭐 나랑 생각했어. 그래. 정석이는? 더 빵점이지 뭐. 빵점? 내가 쪽팔러서 살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어, 윤유산. 이래도 내 말은 다 틀렸고 손한 말만 맞냐? 내가 그렇구나. 이해력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학교 교육은 그냥 외우면 되는데. 그냥 외우면. 천하면 그 입 좀 다물지. 천하면 교육 방식으로 수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는데 수학이 빵점이야. 할 말 있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아, 글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요. 예력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면서 뭘 그렇게 계속 말을 해? 입이 열한 개야? 지금부터는 내 교육 방식으로 한번 종석이 저 자식 만들어 볼 테니까. 한 달 후에 놀랄 준비해. 와, 안정석. 너 나 좀 보자. 수학도 일종의 암기과목이야. 수학도 외워. 자, 등차수열. 뭐, 삼촌이랑 이미 했는데? 그간 잊어버리고. 등차수열이 뭐야? 모르면 무조건 외워. 등차, 등차. 여름에서 노를 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그게? 등차, 등차, 등차수열. 쉽지 않아. 에그리컬처, 에그리. 싸그리랑 비슷하잖아. 컬처, 칼처, 칼처. 칼로 치라. 이거 뭐야? 독식을 싸그리 칼로 치니까 뭐야? 농업이지? 싸그리 칼처? 에그리컬처.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연도 어떻게 배울까? 조약 매질러는 뭐래? 테이프 자르잖아. 테이프 자를 때 뭐해? 카운트 다운하지? 9876. 근데 9876년은 없으니까 9 대신 1. 1876, 1876년. 어때? 쏙쏙 들어오지? 1871년 신미양요. 신미라는 애가 있는 거야. 신미가 누군데? 그냥 신미라는 애가 있다. 신미가 18살이야. 왜? 그냥 18살이야. 나이의 이유가 어딨어? 신미가 양요. 양로원하고 비슷하잖아.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 보러 갔는데 7일 동안 간 거야. 7일. 이게 뭐야? 1871. 1871년. 어때? 쉽지? 그럼 병인양요는 병인이가 양로원에 보러 간 거야? 그렇지! 병인이는 신미랑 동갑인 거지. 쉽지! 1636년 병자호란. 너 가수 호란 알지? 호란이가 병자를 위문 갔는데 근데 병실이 1636호야. 1636호는 어떻게 외워? 내 얼굴 보고 그냥 외워. 호란이가 병자를 위문 간 데가 16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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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어떻게 됐어? 꼴찌야? 또 꼴찌야? 몰라. 야, 몇 등이야, 인마! 꼴찌에서 두 번째. 꼴찌는 아니지? 그거 봐. 내 방식들 하니까 꼴찌는 안 하잖아. 자신의 교육 방식이 통한 내상 씨의 자부심은 컸다. 다만, 어떤 선생님에 대한 반항으로 전 답지에 엉뚱한 글을 쓴 한 학생의 사건은 간과되었다. 영어 다룰을 쉽게 한 번 외워보자. 컨실! 숨기라. 큰실! 큰실 어디 갔어? 네가 숨겼지. 그래서 컨실! 숨기라. 시리어스. 심각한. 시리어스. 세린다니까 심각한 것이야. 시리어스. 분리. 총알. 총알 맞으면 유리해, 분리해? 유리해, 분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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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하지. 총알은 맞으면 조금 분리해. 그래서 분리. 총알. 와, 억수롭게 썩썩 들어오네. 멀리서 누가 날 부르는 소 자꾸를 둘디리. 자꾸를 둘디리. 백진 씨. 네? 방금 부정행위 하셨죠? 네? 아, 아, 아 네. 제가 다 봤는데요. 아, 저기. 다 하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1, 2, 1, 2, 3 모두 같이 모여 짧은 날을 더 높이 우우우